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옆에다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맞아요. 뒤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자 내 손 올리고 내 마음에 손 올려봅니다. 존사님도 아침에 일어나면 저의 자신을 제가 축복합니다. 이렇게 손 올리고. 자 얘기해 봅니다. 나는 손 올리고 윤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는 2, 3, 7 나라 살리는 전도자고 나는 영적 서밋이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부르셨어요. 그냥 작품이 아니라 완전 걸작품.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랩런트 한 명이 작품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오페라 투란 토트에 출연했어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페라 투란 토트라는 그 작품에 출연했어요. 그래서 작품을 하나 하고 왔습니다. 유은이가. 자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자 그것도 작품을 만들어 온 거예요. 중요한 작품 개막식을 올리고 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어떤 친구는요. 또 작품을 만들어서 또 보내줘요. 어떤 작품을 만드냐면 매주 강단 말씀 듣고 복음 선구 쓰고 강단 말씀 제목과 은혜 받은 걸 그림으로 그려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줘요. 매일 적어도 이틀에 한 번. 그것도 뭐죠. 작품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매주 강단을 통해서 그림 올리세요. 아세요. 작품을 만들어서 올리십니다. 말씀 작품을. 그리고 매일 초등부 교사 카톡방에 시를 말씀 시를 올려주세요. 작품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작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종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읽어봅시다. 좋은사님 이번 주에 계속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묵상했어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와서도 묵상했어요. 우리 창세기 27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작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데 뭐대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뭔지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밑에 있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시작.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우리는 어떤 작품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엄청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랩런트가 공부 잘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랩런트가 만약에 성공하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하나교회에서 우리 하나교회에서 하나교회에서 우리 랩런트가 작품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품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출처는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작품입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품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품이에요. 모든 것이.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수첩, 기도, 또 말씀, 보금, 선고 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품이에요. 큰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많이 헌금한다. 그것도 좋겠지만 따라합니다. 작은일.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거 말씀 들어가기 전에 위에 전도학, 뒤쪽에 전도학 한번 보겠습니다. 9월 24일이었죠. 전도학 제목입니다. 시작. 랩런트가 찾아야 할 기준 138입니다. 첫 번째 우리 서류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랩런트가 찾아야 할 기준이다. 1번 각인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각인 동그라미.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것들 통해서 각인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어릴 때, 랩런트 때 들어간 거는 단 한 번의 마지막 영원한 기회가 된다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뿌리입니다. 뿌리 동그라미.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어제 메시지는 우리 랩런트는 매일 전도학 말씀 봐야 돼요. 뿌리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삶에서 계속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리고 또 상처받은 것이 있으면 삶에서 계속 뿌리 내린다. 뭐가 뿌리 내린다고요? 상처 동그라미에 넣습니다. 첫 번째 전도학에서 우리가 보고, 읽고, 듣고 하는 게 각인되요. 지난주 전도학은 뭐였죠? 유대인을 보금하는, 유대인을 살려라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보는 것만큼, 그리고 듣고, 읽고, 하는 것만큼 달란트가 보여요. 내가 보고, 듣고, 읽고, 누구를 많이 만나고 봤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지냐? 달란트가 만들어져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라 하셨죠? 내가 뿌리 내리는 것. 이거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삶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모였을 때도 예배하는 게 중요하고요. 혼자 있을 때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뭐가 뿌리 내리냐? 지난주에 근본 치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내 삶이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암이에요. 암. 이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난 부분을 그리스도로 치유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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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집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랬죠? 이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나이가 들수록 뭐하냐? 포장을 하게 돼요. 나이가 들수록 포장을 합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유치원생들도 포장을 해요. 어린이집 갈 때 포장을 하고 갑니다. 어린이집 가서 생활, 집에 와서의 생활이 달라요. 어린이집 가는 애들이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를 듣고 매일 그리스도를 말하고 매일 그리스도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인되고 뿌리 낸 것이 뭐가 됐냐 했냐. 체질 한번 읽어봅니다. 체질 동그라미하고 시작. 이것이 완전히 체질이 되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체질. 결국에는 이게 쉬운 말로 하면 따라합니다. 인생.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일 영화를 봤는데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는 영화를 봤다. 매일 그 영화를 봤어요. 혼자 집에 있을 때, 엄마 없을 때, 엄마 아빠가 다 일을 나가니까 매일 사람을 죽이는, 찌르고 이런 영화를 봤는데 그 아이가 중학생 때 실제로 그 일을 합니다. 자기도 몰랐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매일 엄마가 없을 때 유튜브에서 잔인한 동영상들 계속 봤던 거예요. 결국엔 그게 내 실제로 인생이 됩니다. 실제로 내 삶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소로 각인되고 이거는 매일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된다고요? 매일 그리소를, 매일 그리소로 답을 누리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따라합니다. 본질. 본질입니다. 지금 계속 메시지 흐름인데요. 본질이에요. 이 본질이 근본이 안 된 상태에서 뭐를 계속 올리잖아요. 하면 이게 계속 쌓일 수 있을까요? 이 본질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답이 나지 않은 상태면 우리 랩런트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친구 관계하는 거 내가 나중에 직장 가는 거 이거는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본질, 기초를 든든히 해야 돼요. 기초가 무너지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성공한들 그거는 결국에는 의식주라 아셨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모 봅니다. 세모 시작 우리는 축복받을 랩런트인데 내 뜻대로 되면 감사하지만 그 수준은 넘어서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된다. 많은 사람은 문제 오면 그 답을 피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 다 답이 있다. 그래서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공한들 의식주단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 말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는 거 결국 내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최고 잘한 거예요. 내가 잘되고 못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부는 전도사님이 초등부니까 전도사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 장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뭘 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어떡하죠?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어떤 친구를 싫어해. 주은이를 내가 싫어해. 그러면 전도사님이 막 피해다닙니다. 일부러 막 여기 영적섬입밥 안 가려고 하고 피합니다. 왜냐? 싫어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가 있거나 싫어하는 것이 있거나 좀 부담스러운 것이 있으면 피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뭘 하셨냐면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저 친구와 저 랩런트와 저 사이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 친구와 제 사이에 제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답이 있다. 이거 두 가지를 모르면 평생 힘들어집니다. 평생 언제까지요? 평생 앞으로 우리 랩런트 가는 길에 인간관계 있죠? 이거 힘들어집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져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일단 삐집니다. 만나지 않아요. 부담돼요. 피해요. 그러면 인간관계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여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는 초등부 나가야 돼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답을 찾지 않으면 감옥으로 가는 게 내한테는 망한 일이에요. 망한 거예요. 요셉이 요셉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감옥을 가요? 노예로 왜 가요? 그게 망한 거예요. 인생 망한 거예요. 인생 실패자 우리 뉴스에 보면 범죄자들 이번 주에도 뉴스만 틀면 안 좋은 소식들 많이 올라오던데요. 뉴스를 틀었는데 스토킹한 사건인데 얼굴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 사람 얼굴과 이름 다 보여줘요. 그러면 다 봐요 안 봐요 사람들이? 다 봐요. 그러면 요셉은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난리 났겠죠. 요셉 아빠 보고 당신 아들 죽었다. 당신 망했다. 당신 조주받았다.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답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흔들리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답만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반드시 복음을 1번 봅니다. 복음을 기준해야 되는데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 1번은 뭐죠? 그리소로 찾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은 그리소께서 다이로 신는 것을 찾는 것이다. 그리소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내 이 문제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답을 찾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 전사님이 그 하루를 마무리하죠. 아침에는 우린 무슨 기도하라 그랬죠? 아침에는 나를 축복하는 기도 하는 친구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봐요.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보좌의 축복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매일 해요. 매일 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손 올리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보좌의 축복으로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계속 해보라고 그랬어요. 계속 해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침에는 그 기도 하잖아요. 그럼 점심에는 이번 주에 점심에 현장에 갔는데 예를 들어 전사님 화요일 날 경진 선생님하고 박은경 군사님하고 박은경 군사님 운전해서 우리가 빛센터에 갔어요. 근데 그 가면서도 전사님 낮이잖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고 빛센터에 있는 랩런트 보좌의 축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 랩런트 손잡고 축복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럼 낮에는 누굴 축복해요? 친구들을 선생님을 축복해요. 하나님 운전하시는 선생님에게 성령의 축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밤에는 밤에는 뭐하라고 그랬죠? 집중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요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루 동안 내 마음에 불편했던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요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는데 전도사님이 뭘 발견했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답을 전도사님에게 말씀을 통해 주셨어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 찾고 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도 아 짜증난다. 왜 저런지 모르겠다. 섭섭하다. 뭐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녁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답을 찾고 자니까 마음에 평안하게 잠잤어요. 그래서 아침 무슨 기도 하죠? 나를 축복하는 기도 반드시 해야 돼요. 이 힘 없이 학교 가면 헷갈려요. 흔들려요. 영향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무슨 기도요? 낮에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가족들을 축복하고 학교를 축복하는 기도 하라 그랬죠. 5분 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죠? 저녁에는 집중하는 나를 치유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그래서 뭘 찾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답이 보여질 때까지 합니다. 알겠죠? 어느 정도로 해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답이 보여질 때까지 근데 나는 1초면 돼. 나는 3초면 돼.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나는 1시간을 해도 모르겠어. 그러면 계속 하면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자 2번까지만 봅시다. 시작 보금 외에 시작 보금 외에는 모든 것이 필요 없어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 줄쳐넣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지금 미주대학 수련회 알류 박사원에서 계속 얘기하셨어요. 보금 외에 모든 것이 필요 없어야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랩런트가 문자가 왔는데 너무 힘들대요. 지금 자기 상황이 너무 힘들대요. 어떤 랩런트 문자가 왔는데 그래서 전사님이 말씀 통해서 답을 찾아보자 하고는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 랩런트가 금요일날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내가 보금 말고 다른 것이 너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전사님. 다른 것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금 외에는 다른 것 필요 없을 정도로 제가 보금을 누리겠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보금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학교 가기 바쁘죠. 학교 가기 바쁘죠. 엄마들 밥 하죠. 옷 입죠. 가방 사죠. 또 뭐 하죠. 뭐? 씻어요. 씻어야 되죠. 또 여자들은 예쁘게 머리 해야 되죠. 아침에 진짜 바빠요. 엄마들 특히 너무 바빠요. 근데요. 그런 건 다 필요한데 뭐는 필요 없어요? 보금은 필요 없어. 보금을 누리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따라합니다. 5분만 따라합니다. 5분만 딱 일어났을 때 침대에서 딱 일어났을 때 5분만 하면 돼요. 알겠죠. 다른 거는 다 필요하잖아. 뭐 직장도 다니시고 직장도 가셔야지 돈도 벌어야 되죠. 돈도 벌어야지 집안 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다 필요하면서 진짜 우리 집에 필요한 건 뭐예요.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건 안 한다니까요. 오늘 봐봐요. 오늘 예배들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도 하고 포럼도 하고 다 해. 근데 정작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를 안 해.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보금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근데요. 그 사람에게 다 따라옵니다. 돈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고 다 따라와요. 알겠죠. 그래서 보금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만 읽겠습니다. 기도 전도학 기도 전도학 기도 찾았어요. 마지막 부분 마지막 부분 마지막 부분 기도 기도 딱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에게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보금이 각인되게 하옵소서 참된 기도 전도가 각인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시간이 주옵소서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세요. 알겠죠. 반드시 전도자의 말씀 전도자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돼요. 내 것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뒤쪽에 넘어갑니다. 우리 말씀 짧게 보겠습니다. 같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우리가 알아야 될게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근본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면 이 사실을 빼놓고 시작하면 참된 치유는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상담을 합니다. 부부 가정 상담 어떤 부부가 그만 살고 싶어요.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TV에 나와서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든지 부모님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다 눈치를 채고 있죠. 근데 아무리 주변에서 좋은 상담사를 붙여서 한들 뭐는 치유가 안되냐면 근본과 본질은 치유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 죄가 뭐죠? 원죄. 따라합니다. 원죄. 그 사람이 그런 이유가 우리 집에 문제가 오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혹시나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줘서 그런가 혹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겠죠. 뭐냐 따라합니다. 원죄. 이게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잖아. 근본 문제. 따라합니다.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다. 랩론트도 흔들리면 안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에 혹은 나에게 내 개인에게 나는 어떤 사람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불신자인데 현장에서 만났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더라. 그 사람은 잘 깨달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떠났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 부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떠난 부분에 하나님 떠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근본 지유입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구절 한 구절 봅시다. 밑에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봉은 시사장 6절에 참 뭐죠 선지자 친구들에게 요 사실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 성경에 요한봉은 14장 6절에 나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야 요 사실 현장에서 말하고 왔어요 이번 주에 현장에서 존사님이 그 친구에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요한봉은 1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번 주에 현장에서 만나서 얘기했어요. 그리고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 얘기해줘야 돼요. 이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을 완전히 결박시키셨어.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아는 게 뭐냐 본질이고 근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1번 1번 먼저 시작 오직 1번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답 나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했죠?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적인 문제에 주인 되어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무슨 문제예요? 따라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다. 근데 계속 우리 이번주에 미주대학 수련에서 뭐라 하셨냐면 계속 과거에 있어요. 과거 계속 과거 얘기를 해요. 네가 잘했니 못했니 과거 얘기를 우리 랩런트들 저는 공부 잘 못해요. 저 공부하기 싫어요. 우리 엄마 아빠 이상해요. 이거 과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지나갔죠? 그러면 지난주에 친구하고 싸웠어. 그것도 지나간 거예요. 1초 전에 과거예요. 과거 아니에요? 과거예요. 그러면 내 가문의 배경이 있어요. 우리 가문과 가정에 내려오는 배경이 있어요. 그것도 과거예요. 과거 아니에요? 과거예요. 다 지나간 거잖아요. 지나간 건데 계속 붙잡고 있어. 나는 잘 안 돼.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워. 우리 집은 이상해. 우리 집은 가난해. 그 생각도 과거예요. 과거 아니에요? 과거예요. 가난한 거 끝났다 그랬는데. 그래서 따라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과거에서 벗어나야 되고 과거를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과거를 끝내지 않으면 계속 과거가 찾아온다니까요. 아 내가 왜 이러지? 아 우리 엄마 아빠 그래서 그런가? 아 나는 흙수저인가? 아 나는 왜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아 엄마 아빠 바꾸고 싶다. 아 집 나가고 싶어. 뭐냐 과거에서 못 끝낸 거 맨날 과거 나는 잘 못해. 맨날 육신 우리 집은 가난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언젠가 대학생이 되면 집을 나갈 거야. 뭐죠? 과거 과거 따라합니다. 과거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끝내셨어요. 알겠죠? 우리 과거에 우리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질병도 있어요. 어떤 집은 계속 아파요. 계속 아파요. 아픈 문제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과거를 정복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랩너트들 평생 방황합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 좋은 데 갖다 놔도 내 혼자 방황해요. 교회를 옮겨도 방황해요. 이 답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그래서 골로세서 2장 3절에 적어놨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사실의 증인이다. 알겠죠? 우리 랩너드 그 사실의 증인 되면 돼요. 복음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돈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뭐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뭐 한다고요? 필요 없다. 필요 있으니까 계속 갈등이 생겨요. 필요 있으니까 삐지고 섭섭한 거예요. 나는 필요한 게 너무 많으니까 순간 낙심되는 거예요. 전 삶도 육신적인 부분 너무 필요한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요. 그리스도 모든 것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섭섭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필요 없다. 이것 아는 사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람을 살려요. 2번은 뭐죠? 오직 2번은 뭐요? 요거 이번 주 강단이에요. 2번은 뭐예요? 오직 기도예요.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혹시 내가 문제가 된다. 그거는 내가 기도로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자 두번째 모든 것을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전사님이 어떤 랩런트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매일 스케줄 적어서 저한테 보내라 그랬어요. 스케줄 아침부터 학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뭐하고 공부는 뭐했고 기도 수점 언제 했는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적어서 보내라 그랬어요. 보내고 매일 기도 수점 독서 했는 거 찍어서 보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기도로 바꿀 거예요. 인생을 기도로 편집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거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 상황 문제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뭐 말이 많아 너무 말이 많아 뭐 이랬고 저랬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지 사람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계획해놓은 건 내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멈춰있는 거 같죠. 멈춰있는 거 같은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표예요. 멈춰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움직이고 계세요. 가장 필요한 거 주세요. 세 번째 뭐 하라고요? 오직 이게 뭐냐 내 인생이 완전 전도자의 작품이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요. 이번 주에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반별로 한번 읽어보세요. 반별로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자 결론에 오늘부터 뭐 할 거냐 전 어제부터 했는데 뭐 하라 하셨죠 이번 주에 맞아요 따라합니다 40일 제가 그랩런트하고 약속했어요 40일 동안 니하고 내하고 스케줄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수요일날 너희 집에 가서 체크할게 그리고 니가 잘 못하는 게 뭐야 수학을 잘 못한대요 그러면 수학을 더하기부터 하자 지금 더하기 배우는 나이에요 아니에요 더하기를 여러분들 5초 3초 2초 1초 만에 못 풀면 여러분들 더하기부터 해야 돼요 더하기가 잘 안된다는 거예요 시간 재놓고 더하기 두자리 플러스 한자리 했는데 빨리 안돼 그러면 그랩런트는 더하기를 해야 돼요 부끄러운 거예요 더하기 하면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자 영어 영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겠죠 근데 영어를 내가 잘 못해 그러면 lbcd부터 배워 a는 뭐죠 a 발음 나아요 근데 그거 배우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뭐부터 해야 되냐 기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학원에 보내죠 학원에 간다고 해서 학원에서 그 아이에 수준별 수업을 해주지 않습니다 수준별로 수업 안 해준다니까요 그 애만 1대1로 개인 과외받지 않는 이상 수준별로 해주지 않아요 근데요 뭘 해야 되냐 4집을 또 뭐 할 거냐 따라합니다 기초 기초를 하는 거예요 기초 기초 자 그러면 뭐 할 거냐 따라합니다 보금 오직 보금으로 각인할 거예요 첫 번째 그럼 반별로 오직 보금으로 각인하셔야 돼요 전화를 하시든 신방을 하시든 다락방을 하시든 전도를 하시든 해야 돼요 무슨 스케줄이 있어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살리는 스케줄 오늘 내가 스케줄을 짰는데 살리는 스케줄이 없어 그냥 돈 버는 스케줄이야 그거는 맨날 의식주만 하다가 살다 갈 사람이고 살리는 스케줄이 있는 사람은 제자 제자 제자는 뭐가 있냐 살리는 스케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할 거냐 공부를 할 거예요 뭘 할 거라고요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 이걸 기초를 안 해놓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공부가 재미있을까요 재미가 없을까요 재미없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내 반 애가 지금 기초가 있는지 없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부터 하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이게 무슨 보금하고 상관이 있어요 보금하고 엄청 상관이 있어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나가서 전도를 할 거가 뭐 할 거고 비행기 타고 미국 갈 거가 아니죠 기초를 안 다져놓으면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길에 좀 어렵습니다 따라합니다 기초 기초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뭘 하기로 했냐 따라합니다 독서 어제 얘기했어요 옆에 어디죠 알루티시 도서관 가서 책을 빌려가라 그리고 책을 봐라 그리고 그 본 거를 내한테 보내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독서 이거 반별로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오늘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크해보면 분명히 이거 잘 안 돼요 기초 그리고 뭐가 잘 안 되냐면 랩런트들의 독서가 잘 안 돼요 이거를 40일 동안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랩런트들 따라합니다 나는 플랫폼 파슴항대 안테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집중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며칠? 오늘부터 1일 사귈 때 뭐라 하죠? 남자친구 사귈 때 뭐라 하노? 오늘부터 너랑 나랑 1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1일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한번 가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각자의 현장에서 40일에 집중함으로 정말 40일 동안 멋진 작품을 남기는 시간 되어지시길 기도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집중하고 기초를 새롭게 다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